치매는 환자보다 가족들의 고통이 더 큰 질병이라고 하죠. 온종일 간병에 매달리다 보면 생업까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치매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공로에 위치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조호물품 치료비 지원, 치매 노인을 위한 실종예방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치매 예방활동 온라인 강좌인 내튼튼 기억 강화를 열고 온라인 강좌 참여에 필요한 물품인 기억 채움 키트를 각 가정으로 배부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위한 비대면 원격 온라인 진료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권역발 행복한 기업 잡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의 최소화를 위해 치매 예방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배너로 전시하고 강서구를 순회하는 카퍼레이드 차량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치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